자기개발 능력 핵심이론 시작하겠습니다 자기개발 능력의 학습 목표입니다 일반적인 목표로는요 일터에서의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적성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자기의 발전에 대한 목표를 스스로 수립하고 성취해 나가는 능력을 자기개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목표로는 자기개발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서로 설명할 수 있고 자기개발의 방법과 이에 관련된 장애 요인에 대한 해결 그리고 자기개발의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기개발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요 급변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적응하고 직장 생활 그리고 내가 직업과 관련된 생활을 함에 있어서 높은 성과를 내고 그리고 경력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해서 자신의 능력과 적성과 특성을 이해하고 스스로 계속 관리하고 개발해 나가는 능력이 요즘 현대사회에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개발 능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개발 능력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일을 하는 직장에서는 업무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기개발은 꾸준히 개발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자기개발은 중요합니다 자기개발은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해 나아가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는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기개발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개발의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개발의 주체가 바로 당사자인 나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이해하는 부분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자신한테 적합한 목표를 세웁니다 자신한테 적합한 목표를 세우고 내가 자기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전략이나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기개발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기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개발은 일과 관련하여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고요 자기개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생활 안에서 자기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기개발은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자기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기개발은 모든 직장인이 해야 합니다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위치에서 어떠한 자기개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파악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개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확인하고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자기인식입니다 자기인식 같은 경우에는 직업생활과 관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가치, 신념, 흥미, 적성, 성격 등 내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자아인식입니다 이 자아인식이 선행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향후의 자기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잘 계획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는 자신을 이해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 그리고 업무 수행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조정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의 맡은 바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과를 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조직 안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 스스로에 대한 자기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력개발입니다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과 관련된 경험 또는 일과 관련된 경험을 토대로 차근차근 나에 대한 경력을 개발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 경력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경력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요 계속 이것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피드백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제일 첫 번째 자아인식이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 자아인식을 통한 자기관리가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아인식과 자기관리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셔서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경력개발에 대한 부분까지 꾸준히 일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기개발 계획 수립, 자기개발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목표를 세우실 때는요 이 장기 목표인지 단기 목표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셔서 세워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기 목표일 경우에는요 5년에서 20년 뒤를 설계하시면 되시고 단기 목표일 경우에는요 1년에서 3년 정도의 목표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세워주시면 되는데요 장기 목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욕구, 가치, 흥미, 적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일과 관련해서 또는 직무의 특성과 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셔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시게 됩니다 단기 목표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 목표를 이루기에 필요한 나의 지금 현재 직무 경험 또는 개발해야 될 능력, 또는 자격증 그리고 쌓아두어야 할 인간관계 현재 인간관계, 직장 안에서 내부 또는 외부적으로의 나의 사회 경험과 관련된 인간관계 이런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하셔서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람이 살면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일을 하시거나 또는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다양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의 직무를 고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담당하는 직무 이 직무 안에서 필요한 능력과 이에 대한 지금 현재 나의 수준, 개발하여야 할 능력 이런 부분과 관련된 적성을 고려하셔서 현재 직무를 고려하며 자기 개발에 대한 설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계획합니다 자신이 수행해야 할 자기 개발 방법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께서 실천을 하시면서도 정확한 실천 방법에 따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효율성 있게 노력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진행 과정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인 방법을 세우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브랜드화 하는 것입니다 나를 브랜드화 하는 방법은 단순히 내 자신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서요 자신을 다른 사람과 차별성 있게 하는 특징을 밝혀내고 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차별성이겠죠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계신가요 나중에 나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지셔야 될 차별성을 지금부터 갖기 위해서 자기 개발 설계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아 인식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인식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자아의 개념입니다 자아라고 하는 것 자아는 바로 누굴 나타내고 있죠? 맞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 나 자신에 대한 인식과 신념 그리고 나에 대한 인식과 신념이 일관화된 집합을 우리는 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아는 내면적인 성격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에 대한 스스로 내면에 가지고 있는 나의 정신을 내가 얼만큼 잘 인식하고 있는가 그 두 번째가 바로 자아 인식입니다 자아 인식 같은 경우에는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내가 어떤 분야에 흥미가 있고 어떤 능력의 소유자이고 어떤 행동을 좋아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자아 존중감입니다 자아 존중감은요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통해서 가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 존중감은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시는 분이신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시는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아 인식 능력 중에 나를 아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아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그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가다듬고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질문입니다 일을 할 때 나의 성격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일과 관련된 나의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일과 관련된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내가 원했던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아닌 제3자에게 의견을 물어봐서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이 또는 상대방이 제3자가 나를 보는 부분 아마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내가 느끼는 저 사람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가 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재미있어 보이는가 어려움이나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3자에게 의견을 물어서 아 내가 그때 이런 행동을 보이는군요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상황에서 나에 대한 모습을 객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보시게 되면 커리어넷 그리고 워크넷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검사에 대한 부분들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꼭 들어가셔서 검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업흥미검사나 직업적성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이런 모든 검사들이 커리어넷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워크넷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업흥미검사 그리고 적성검사, 직업가치관검사와 함께 직업인적성검사 외 다수의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과 관련된 나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흥미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흥미가 있으신가요? 흥미라고 하는 단어는 일에 대한 관심이나 재미를 의미합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기만 한 줄 알았더니 내가 뭔가 흥미롭고 재미를 느낀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흥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적성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을 하실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내가 이것에 대한 재능이 있나? 내가 이것을 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잘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시고요 이 적성과 흥미에 맞춰서 나에 대한 일을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발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발견해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더 잘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개발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업무에 맞춰서 흥미나 적성을 개발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자기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의 조직문화 그리고 우리 조직의 풍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확인하신다면 일에 대한 부분들도 잘 적응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부분에 대한 흥미와 적성에 대한 부분들도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자아인식 능력 중에서 반성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성의 의미에서는요 성찰이라고 하는 부분이 꼭 나오는데요 그래서 반성의 의미를 반성적 성찰이라고도 부릅니다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한 일을 되돌아보는 것을 성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하루 일과를 정리하시고 나의 하루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시나요? 이 성찰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다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노하우를 축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을 마무리하고 나셔서 생각하시겠죠 내가 잘한 일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못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잘한 일이 어떤 거고 못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더 잘할 수 있게 개선하시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겠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채워나가시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겠죠 자 이렇게 채워나가는 노력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뢰감 형성의 원천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뢰감을 형성하시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혹여 내가 잘못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번에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을 없애고 부족하셨던 부분들을 채우고 미진한 부분들을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과의 신뢰감이 점점점점 올라가시겠죠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반성적 성찰이 중요한 이유는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찰하시고 개선하시려고 하는 노력과 함께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장하시려고 하시는 마인드를 가지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갇힌 사고보다는 열린 사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찰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찰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찰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찰 노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던 일 또는 부족했던 일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노트로 작성을 해보시고요 그것에 관련된 개선점을 찾아내는 형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나? 잘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나? 또는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혹시 수행하면서 변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가? 또는 그 변화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이번 일 중에서 내가 수행한 부분을 좀 더 다르게 했었다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 등등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다양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기관리 능력 중에서 단계별 자기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진행이 됩니다 1단계는 비전 및 목적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하셔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면 비전과 목적을 정립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비전과 목적을 정립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가치관은 내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삶이란 내가 살아가는 원칙은 나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서 비전과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정립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제의 발견입니다 과제의 발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단계별로 자기관리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과제를 세우시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고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능력은 무엇인가? 역할을 간에 상충되는 것은 없는가? 있는가? 또는 현재 변화되어야 할 것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일정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비전 및 목적에 대한 정립, 과제까지 발견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일정을 수립하시는데요 일정을 수립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하십니다 일정 수립할 때는 일단 월간계획, 주간계획, 하루계획 순으로 여러분들께서 세워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것들을 월간계획에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간계획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순위가 높은 일을 먼저 계획을 하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루의 계획을 세우실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시간 단위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일정에 대한 것이 수립이 되었다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수행을 하실 때는요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이 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찾아와서 계획하신 대로 수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반성과 피드백입니다 반성과 피드백을 통해서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행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통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피드백을 하여서 다음번 수행을 하실 때 그 피드백 사항을 반영하셔서 더 개선 있는 좋은 단계별 자기계획을 수립하시면 좋겠습니다 합리적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목표를 잘 정하고요 그것에 대한 몇 가지의 대안을 찾아보고 실행이 가능한 최상의 방법을 선택해서 행동하는 것을 합리적 의사결정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1단계부터 7단계까지 합리적 의사결정의 절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는요 의사결정에 앞서서 발생된 문제가 어떤 원인에 대한 것인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특성이나 유형에 대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이 파악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 의사결정의 기준과 과증치를 여러분들께서 정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 대안들에 앞서서 수집한 자료에 기초해서요 의사결정의 기준에 따라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는요 가장 최적의 안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단계이고요 이것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리면서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피드백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내면 관리와 업무 수행 성과 향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 관리를 할 때는요 가장 두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인내심 키우기와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그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요 새로운 시각으로 상황을 분석하시면서 꾸준히 나에 대한 인내심을 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여러분들께서 먼저 자신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신뢰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여서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도록 합니다 이 건강한 자아상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에 대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성과 향상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향상을 시키는 방법은 첫 번째는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요인들이 있죠 시간이나 물질과 같은 자원적인 요소가 있고요 우리 회사의 업무 지침 개인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상사 및 동료의 지원 이런 것들이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 수행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는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는 일을 미루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업무를 묶어서 처리합니다 동일한 업무, 비슷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일을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내가 편하고 잘 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회사의 팀과 업무 지침에 따른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업무 지침에 따라서 명확하게 일을 처리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역할 모델을 설정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업무 수행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한번 짜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력 개발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일과 관련된 경험을 하고 있고요 일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직위와 관련된 역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환경적인 모든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한 일이나 직업에만 한정된 개념이 아니고요 승진만을 추구하는 활동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일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면요 경력을 다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요 본인의 경력을 잘 쌓아서 나름대로 독특한 경력을 유지하시고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을 둘 수 있도록 경력 개발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력 개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개발은 자신과 자신의 환경을 인식하고 잘 분석해서요 경력 관련 목표를 잘 설정하는 과정을 경력 개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력 계획과 경력 관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잘 관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력 개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력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개발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적인 변화 두 번째는 조직의 요구 세 번째는 개인의 요구입니다 이 환경적인 변화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지식 정보의 빠른 변화와 인력난에 대한 심각화 그리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변화 중견 사원의 이직이 증가하면서 환경적인 변화의 요인으로 꼽을 수가 있고요 조직의 요구로는 경영 전략의 변화 승진 적체, 직무 환경의 변화 능력주의 문화를 조직의 요구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요구는요 발달 단계에 따른 가치관, 신념의 변화, 전문성 축적 및 성장 요구의 증가, 개인의 고용 시장의 가치 증대에 대한 부분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경력 개발 수립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경력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경력을 잘 탐색하고 자기에게 적합한 경력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을 합니다 이에 따른 전략을 잘 수립하셔서 실행하고 평가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경력 개발 계획의 순서입니다 경력 개발 계획은요 경력 개발에 대한 것을 잘 논의하고 계획을 세워보는 것인데요 경력 개발을 통해서 경력 개발에 대한 문제점 및 결점 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사전에 미리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단계들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실행과 평가 그리고 계속적으로 수정해서 좋은 방법들을 찾아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력 개발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개발 단계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로 나누어지는데요 1단계는 직업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조직 입사 세 번째는 경력 초기 네 번째는 경력 중기 다섯 번째는 경력 말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력 개발 단계를 어떻게 나누는 것일까요? 경력 개발의 단계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의 퇴직 나이 기준이 아니고요 왕성하게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로 구분된 것을 경력 개발의 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1단계 직업 선택의 단계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 나이가 0세부터 25세까지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시고요 탐색을 한 다음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직업이 뭔지 최초로 직업을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 학과 등 외부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게 되는 단계도 바로 이 첫 번째 직업 선택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직 입사 단계입니다 조직 입사 단계는요 18세에서 25세 기준으로 하고요 이때 원하는 조직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고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적합한 직무를 선택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 경력 초기 단계는요 25세에서 40세까지 기준을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직의 규칙과 규범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직업과 조직에 적응해 나가시면서 역량,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증대시키고 나의 꿈을 향해서 추구해 나가시는 시기가 바로 경력 초기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 경력 중기로 가게 되면요 경력 중기는 나이 40세에서 55세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 초기 단계를 재평가하고요 그리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꿈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수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합한 선택 성인 중기에 따라서 적합한 선택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단계가 바로 경력 중기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력 말기 단계를 설명드릴 건데요 경력 말기 단계는 나이로 진다라고 한다면 55세 이상부터 퇴직까지를 경력 말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지속적으로 모든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단계이고요 자존심을 유지하면서 퇴직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경력 말기입니다 앞에서 경력 개발 단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경력 개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도 5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직무 정보를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과 환경을 이해하는 단계이고요 세 번째 단계는 경력의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경력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실행 및 평가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정보 탐색을 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또는 내가 고용과 승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지금 일하고 있는 나의 직무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확인해 보는 단계가 직무 정보 탐색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자신과 환경을 이해하는 단계에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과 흥미, 적성, 가치관 직무 관련 환경의 기회와 장애 요인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분석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력의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수립하실 수가 있는데요 단기 목표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안으로 장기 목표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7년 안으로 여러분들이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경력 개발 전략 수립의 단계입니다 현재의 직무를 내가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역량에 대한 부분을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하는지 인적 네트워크는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이 부분에서 이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및 평가의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웠던 경력 개발 계획을 실제로 실행을 해보고 목표에 대한 부분들이 잘 지켜주고 있는지에 대한 걸 확인하셔서 혹여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수정하시거나 개선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